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헌보람입니다.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요. 정부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는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었던 파주와 김포 지역을 주시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일요일인 5일에 이 두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6.27 대책 발표 이틀 전에 김포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02%였는데요. 일주일 만에 1.88%로 90배나 급증을 했고요. 또 파주의 같은 경우에도 0.01%에서 27배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그널과 함께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꼭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전화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3897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0221-28-3897번으로 문의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389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한국 부동산 플랫폼의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합니다.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참 신탁 공매 지금 하시면서 좀 어려운 게 많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슈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돼 집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집을 경매나 공매로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신탁 공매가 있는데요. 신탁 공매란 국내 11개 신탁사가 직접 보유한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채무 불이행됐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를 가치평가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출금이 한도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경우에는 중간에 신탁사를 소개해 위험을 분산시킵니다. 이를 담보신탁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자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신탁회사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탁 공매를 통해 매각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경매와 또 다른 신탁 공매란 무엇인지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신탁 공매를 한번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세미나를 통해서 하는데 신탁 공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알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알고 나서 입찰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쉽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공매의 계약 방법입니다. 오늘은 계약에서 입찰서 쓰는 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 공매에 입찰하는 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우리가 말하는 캠코에서 일반 공매에서 진행하는 온비드 사이트가 있습니다. 온비드 사이트. 이 온비드 사이트에서 신탁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실질적으로 어떠냐. 매각을 하고 있다. 모든 공개되는 관리나 운영 또는 정보가 온비드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를 보시면 기타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기타 자산. 이 기타 자산이 바로 신탁 공매에서 진행되는 물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인터넷 전자 입찰로 참가하기 전에 회원 가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셔야 입찰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비드 이용 방법 및 인터넷 입찰 참가자 규칙을 준수한다라는 걸 먼저 아시고 우리가 온비드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낙찰자 결정이죠. 그러면 어떻게 낙찰자는 결정을 하느냐라는 부분이죠. 먼저 온비드에서 유찰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입찰을 할 거냐.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낙찰자를 결정이 되는데 회차별로 최적 입찰 가격 이상 입찰자 중에서 최고가 금액을 입찰하신 분한테 낙찰 자격을 드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데 최고가가 동일 입찰가가 2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2인 이상이 나오면 어때요? 무작위로 온비드 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최고가 매수인을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 방법 중에서는 신탁 공매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쉬운 거죠. 입찰 보증금액, 입찰가 금액의 10% 이상을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매 시장에서는 최저가를 정해놓죠. 이 최저가의 10%만 하면 되는데 공매는 뭐냐. 입찰가, 내가 쓰고 싶은 입찰가의 10%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매 같은 경우는 최저가의 10%면 옆에서 볼 수도 있죠. 기일 입찰 제도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하지만 공매는 어때요? 전자 입찰입니다. 전자 입찰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에 쓰는 입찰 가격을 쓰는지 모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의 일반 계약과 동일하게 입찰가의 10%를 입찰가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면 입찰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 및 입금과 반환 시 계좌 이체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10억 이상으로. 그래서 신탁사 별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이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원 계좌, 어떤 신탁에서는 주거래를 기업은행이다. 머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아신 다음에 가능한 그 계좌로 사용을 해 주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먼저 신탁국맥 계약을 했을 때 이제 매매 계약 시 체결 필요 서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좀 쉬운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리는 말들이 기본을 모르겠다라는 거죠. 기본. 실적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서류, 입찰서는 어떻게 써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제가 좀 난해한 부분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떻게 더 쉽게 여러분과 함께 다가갈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보시면 매매 계약 체결, 필요 서류입니다. 필요 서류. 직접 개인이 입찰했을 경우는 본인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겠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만 준비를 해 주시면 개인이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 대표자 확인서류 한마디로 신분증이겠죠. 신분증과 등기부등법, 법인 등기부등법과 또 사용인감, 인감증명서만 가지고 가시면 한마디로 신분증에 법인 등기부와 인감을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인을 대신해서 대표, 대리인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위임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위임용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법인 및 대리인으로서 어떻게 가능한 입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 서류를 가지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공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탁공매에서는 유의사항입니다. 전체의 차, 예를 들어서 모든 신탁공매에서 전체의 유찰이 된 경우 어떤 신탁은 오늘 해 드릴 물건은 8회차까지 유찰이 된다. 어떤 건 16회차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16회차까지 간다. 16회차까지 유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최종 차수, 최저입찰가 금액. 아마도 최저가로 뭐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냐? 최저가격으로 일반 매매와 똑같은 가격으로 어때요?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탁공매를 알면 여러분이 필요한 진짜 좋은 물건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어찌 보면 어때요? 공시지가나 감정가 이런 정도 감정가 이하의 반가격에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부동산, 신탁공매부동산은 매매계약 체결은 낙찰가 본인명의, 본인명으로 계약이 됩니다. 본인명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는 작성하고 낙찰은 본인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잔금 납부하면서 소유권 이전은 타인이다. 아니면 가족명으로 이전을 해달라라는 부분은 어때요? 계약 체결은 불가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천 또는 명의변경, 계약 인수 등 행위도 다 불가합니다. 사실은 캠코 공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낙찰 받고 명의, 타인 명의나 공동으로 어때요? 이 부분도 조금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압류부동산 빼고는 다른 기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신탁 쪽에서는 어때요? 전혀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공고란에 먼저 포기를 해놓은 다음에 매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탁공매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신탁공매에서는 유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그리고 공고란에 특약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공매부동산에 대해서 제한물건의 모든 법률적, 사실적, 제한사항 및 권리관계를 다 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누가? 매수자가. 여기서 제한물건이라는 건 뭘까요?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등기부상의 제한물건, 임대차상의 제한물건, 또 현황상의 제한물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죠. 등기부에서 값고에 나오는 것, 을고에 나오는 모든 권리, 저당, 근저당, 압류, 값, 가처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한물건 어때요? 이게 매수인 책임입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유의사항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근저당이 말소기준으로 해서 후순위가 다 소멸되죠. 그런데 이 근저당을 인수조건부로 매각하는 그러한 방법론도 있습니다. 매각 방법도. 또 임차인, 그 물건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을 조건부로, 인수조건부로 한마디로 임차인의 기간과 보증금까지 다 인수조건부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황상의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상의 권리는 유치권이다. 아니면 지상권은 매각에서 지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인수를 해라. 라는 조건부 매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매수자, 낙찰자가 인지하고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부분은 불가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여러분이 신탁 공매 시장에서는 내가 다 알아야 된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여러분한테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이 물건을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마무리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신탁 공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입찰 그리고 계약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신탁 공매 마지막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신탁 공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참 경매라는 게 알면 쉬운데 그 알기까지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께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대표님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필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강의 이후에는 또 간단하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약이 필수입니다. 서울전화 02-2128-3897번, 02-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정보는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릴게요. 신탁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죠. 개요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방금 공부를 했던 신탁 부분의 계약서에서부터 입찰서 쓰는 법까지 어느 정도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물건은 신탁공매물건입니다. 신탁회사, 14개의 신탁회사 중에 어떤 신탁회사 물건입니다. 어떤 회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고 물건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아파트 물건을 한번 개요 정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호선 석수역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자체가 좀 틀리죠. 면적인데 3개호와 1개호 토탈 4개의 아파트가 경매로 나옵니다. 3개호는 전용면적이 76.15제곱미터, 1개호는 전용면적 61.50제곱미터입니다. 자, 한계동 19세대 중에 하나고 4개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은 18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 완료되어 있죠.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정가가 17억 100만 원. 최저가도 지금 17억 100만 원입니다. 한마디로 1차다. 감정가 1차부터 유찰되는 그런 경과를 여러분이 꾸준히 봐주시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가격에서 입찰하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유찰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호 정보를 한번 보시면 먼저 입찰 정보입니다. 자, 2층 203호와 3층 303호, 4층 402호, 4층 403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까 얘기했죠. 면적이 76.15, 76.15, 76.3개죠. 하나는 61.50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아까 그랬죠. 등기부와 임대차, 현황상의 권리를 누구 책임이다? 매수인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압류나 이런 부분도 수입권 이전 등기 이후에 아니면 매각 공고 잘 보셔야 됩니다. 압류도 매수인이 인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전입세대 19년 4월 5일 날 이 물건이 어때요? 임차인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임차인이 없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임대차.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임대차도 손수님과 후수님과를 보셔서 이 물건에 매각 공고란에서 어떻게 인수 조건분과 이 부분도 다 파악을 하신 다음에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요 정보를 조금 더 말씀드리시면 아까 그랬죠? 이 신탁 공매 물건은 지금 8차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8차까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8차까지 만약에 이 물건이 유찰이 됐다라고 하면 8차에 이 최저가로 수익 예약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가장 중요한 건 시세 분석입니다. 시세. 이 한 호당 76제곱미터 정도의 그 물건은 제가 시세 파악을 해보니까 약 4억 정도 됩니다. 그럼 4개면 어때요? 약 16억이죠. 그럼 감정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감정가 수준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유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 7월 1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10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개찰은 어때요? 7월 14일 다음 날입니다. 9시에 개찰을 발표합니다. 자, 이 물건이 계속 어때요? 이렇게 유찰이 되겠죠? 유찰. 유찰되면 여러분은 이 가격입니다. 2차 때, 3차 때, 4차 때, 5차 때, 6차 때, 7차, 8차까지 진행되는데 이때 금액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인수된 권리 반드시 파악하신 다음에 입찰 가격을 선정해서 물건의 가치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정부의 1차부터 8차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는 17억 100만 원이었죠. 16억, 10%씩 유찰되고 있습니다. 16억 1,600, 15억 3,520, 14억 4차 때까지입니다. 날짜와 유찰되는 해차 이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어때요?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차 12억 5천, 8차 12억 3천 5백 2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거는 8차입니다. 이 신탁공예는 8차까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는 정리를 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입찰 금액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정지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가격으로 수익약까지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앵커님한테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 소개해드립니다. 신탁공매로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입찰 정보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석수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한번 입지적인 조건 체크해보면서요. 건물 특징도 한번 체크해보고 가장 중요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또 경매에 입찰이 가능한지 금액적인 부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입지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보시면 입지 여건을 보시면 시흥동 아파트인데요. 물론 시흥 쪽에 금천구죠. 금천구 쪽에 위치는 좋은데 개발 자체는 조금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 위치죠. 한마디로 강남 도시고속도로 이쪽에 빠지는 바로 출입구 이쪽입니다. 그리고 서양고속도로와 인근에 있는 이쪽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보시면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들이 그 인근에 조금 노화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나름대로 이쪽이 향후 미래 가치는 어때요?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가치만 보고 이 물건을 평가하신다면 상당히 어때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건물 특징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18년이죠. 18년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건물 자체는 새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는 신탁 공매로 나왔다라는 걸 거기에서 어떤 대물을 받았거나 아니면 몇 채를 보유한 다가구 다량의 어떤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이 임대사업을 했지 않느냐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담보 신탁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물건이 담보에 대해서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물건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는 현재 아직까지 괜찮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상 가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상 가격은 감정가가 17억 100만 원이죠. 17억 100만 원. 그런데 최저가가 지금 17억 100만 원이라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은 여기서 10%를 준비를 해 주시고 입찰 가격은 최저가 이상으로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되겠죠. 입찰가.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게 바로 여기죠. 17억 100만 원이 감정가인데 17억 100만 원의 입찰을 쓰시면 여러분이 어때요? 잘못된 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세 확인과 시세와 첫 번째 시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권리, 권리 인수관계입니다. 인수관계 반드시 파악을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이 어때요? 입찰을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서 신탁 공매 물건을 하나 여러분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신탁 공매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소개 도와드렸습니다. 2018년에 종공이 완료된 물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비해서 비교적 신축 건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변에 또 개발 호재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까지 함께 가져가시면서 또 경매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 꼭 기회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안성선 대표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은 오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지만 더 아쉽습니다. 대표님 직접 만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NPL의 개념과 부실 채권 매입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교대역 5번 출구 앞에 수정빌딩 2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또 더 자세한 내용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예약하시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서울전화 02128-389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집할 땐 집통! 빠른 매물 확보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가능할까요? 허위 매물 0% 검증된 실매물만 존재합니다. 상세한 매물 정보가 한눈에 건물 종합 정보, 실거래가 등 다양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매물 확보 한 번의 클릭으로 매력적인 매물을 확보하세요. 허위 매물 없이 좋은 매물 구할 땐 내 손안의 중개실장 집통!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217 대책 이후에 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라든가 단기거래 매매자에 대한 어떤 부분의 세제에 대한 어떤 강화라든가 종부세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현재 3.2% 정도의 종부세를 6%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1년 미만의 주택 양도세율을 50%에서 80%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취의로 나올지는 어쨌든 간에 부동산 강화 쪽으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부동산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강화가 들어온다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또 실거주민들, 또 1주택자이신 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또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강화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만 유심히 보실 것이 아니라 또 대책이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지원 방안도 어떻게 좀 따라서 나오는 것도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메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부터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번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9785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부천 현대 힐스테이트 일단지 18평이고요. 2억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전세가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독산역 홈플러스 주변에 오피스텔, 투룸이고요. 3억 원 정도인데요. 어디가 나을까요? 투자 금액은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하셨는데요. 자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천에서 아파트 보고 계시고요. 하나는 서울 시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보고 계시는데 좀 성격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어느 쪽이 나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느 쪽이 나을까요? 네 일단은 투자하시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소위 말하면 갭 투자 형태가 좀 되는 거죠. 전세를 기본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제 하나는 서울 쪽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서울에 있지 않는 물건 이렇게 해서 고민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 아마도 그 역공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아마도 그 힐스테이트 1단지 여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위치는 그 썩 나쁘지가 않죠. 여기 옆에 보면 이제 향동지구가 위치해 있고 위쪽으로 하게 되면 이쪽도 현재 지금 아파트가 지금 지어질 자리입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좀 큰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좀 속해 있거든요. 이쪽에 이제 역공역 쪽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역공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의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는 전세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갭투자 형태로 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독산역 쪽 주변 지역이죠. 독산역 쪽 주변 지역은 어느 정도 호적거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금총무청역 쪽 주변 지역, 특히 금총무청역이 이쪽 주변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힐스테이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격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주변 지역이. 그다음에 어디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다음에 올라가는 것이 가자 디지털 단지 역이라든가 이쪽 독산역 쪽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좀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이에 낀 게 독산역 쪽 주변 지역인데 특이한 것은 이쪽에 신안산선 라인이 들어가죠. 여기에 말미사거리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가 하나 생길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그런 것들이 시세 반영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쪽 지역의 투룸 오피스텔이 약간 3억 대다. 이거는 좀 가격이 미리 호재에 대한 어떤 가격을, 미래 가치를 미리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게 갭 투자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올라야 지금 내가 수익을 보는 그런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이쪽에서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쪽 주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도 나쁘지 않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힐스텔이트 아파트 이쪽 주변 지역도 거기에 비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서울 안쪽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좀 불안감이 있다.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 지역 자체가 항동지구라든가 위쪽 바로 옆에 갈매지구죠. 갈매지구 쪽 주변 지역 자체가 다 호재 거리가 상당히 좀 셉니다. 그리고 또 역공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 쪽이라고 해서 개발 압력이 좀 앞으로 좀 상당히 많이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쪽 안쪽으로 해서 사회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호재 거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안쪽에서 투자 형태를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미 호재가 다 반영된 곳보다는 앞으로 반영될 곳으로 가는 게 더 좋겠죠. 그런 관점에서 부천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고요. 끝번호 8155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전남 한평군 월야면 양정리 일대에 2천여 평 정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됐고요. 주변에 빛그린 산단이 들어서고 해서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전남 한평군으로 가서 우리 토지 매도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가져올까요? 네. 구매하신 지 5년 정도 됐고 이제 주변 지역이 산업단지로 변별을 하고 그런 호재 거리가 주변 지역에 있다 보니까 타이밍을 잡으실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기간은 지났지만 이 토지라는 것은 어떤 다른 어떤 건물 건물과 토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라는 것은 어떤 주변 지역의 도로와 교통이 뚫리거나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가격 상승이 몇 배 이상이 뜹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게 오랫동안 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 약 한 3년 이상은 좀 가죽이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 빅그린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이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다시피 21번 도로예요. 21번 도로고 위에서 올라오는 이 24번 도로, 또 이쪽 도로에서 올라오는 이 교차 도로. 이 교차 도로 쪽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한 군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빅그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위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지도를 약간 추격해서 본다고 한다면 그림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바로 옆에 보시게 되면 광주시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이게 22번 도로를 통해서 서양 고속도로 라인과 연결되는 그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자체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이죠. 그 중간에 빅그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쪽 안쪽으로, 위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이쪽 아래쪽, 즉 워레멍 같은 경우는 평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산업단지가 주변에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청 쪽 주변 지역의 일반 산업단지가 상당히 크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어떤 연관성을 이 도로 안쪽에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로 안쪽에서 빅그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이게 어떤 광주시청 쪽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하고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면 이쪽 지역, 주변 지역으로 또 아파트에 대한 대단지 아파트를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서양고속도로와 이쪽 안쪽 광주시청 쪽 주변 지역으로 올라가는 이 서양 복선전철 이 라인 자체하고도 가운데 껴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5년 동안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셨으면 아마 이 그림까지도 다 보시고 아마 구입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걸 이제 매도 타이밍 자체는 일단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 매도 타이밍 이렇게 잡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수익은 아마 5년 전에 비해서는 수익은 크게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3년 정도의 또 여유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3년 이후에 빅그린 산단이 어느 정도 좀 눈에 보이고 가시적으로 보이고 또 22번 도로 자체가 확장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 매도 타임을 잡으셔도 좀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규제가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또 나의 대응 방법들 방향성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해드리면서 부동산 시장 전망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흐름들 알아보고요. 또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3원 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예약 꼭 하고 찾아가시길 바랄게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하나는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해 있는 통건물입니다. 앞서 고민 상담을 주셨듯이 괴한동 쪽, 부천시 쪽 주변 지역은 상당히 개발 압력이 상당히 강한 동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쪽 주변 지역이 몇 가 대비해서 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동네죠. 그래서 어떤 통건물로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밑점이 있는 동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건의 위치는 역공역에서 도구 약 5봉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상 5층으로 7세대 정도를 지어질 예정입니다. 3룸 4개, 2룸 2개, 1룸 하나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 대비 임대보증금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매가 자체는 약 15억 4천만 원이지만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서 통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예정인 물건이고요. 역공역, 역세권에 위치한 통건물로 전해드리는데요. 그러면 이 건물의 입지와 함께 호재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을 말씀을 드리자면 1호선 역공역에서 도보 약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공역 주변 지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압력이 상당히 심한 그런 지역이 위치했다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물건지를 역공역을 이용하는 이 도로, 이 도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항동지구와 엮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앞쪽에 이 괴한 공공 주택지구가 위치해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약 한 1,600대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이 관공서라든가 또 초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 주변 지역에 있는 물건들, 토지가 자체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크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본 물건지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시형인터체인지라든가 이 서부 간선도로, 또 광명 IC가 또 인접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산디리터 단지와 마곡지구와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도로에 대한 어떤 도로를 이용하시게 되면 약 한 10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또 지하철과 이용하시게 되면 20분대에 서울 안쪽으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항동택지지구와 계안지구, 이쪽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지역 자체가 역곡 구도심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계안지구든 항동택지지구든 역곡역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역곡역 쪽 주변 지역에 먹자산권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소사 구도심과 역곡 구도심에 위치해 있고 또 항동이라든가 옥길주구와 만나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또 주변 지역 자체가 이렇게 일산 소사선, 소사원시선과 연결되는 철도도 예정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안쪽으로 해서 주거 밀집도가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전세가에 대한 비율도 상당히 강한 동네 중에 한 군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법 물건을 보시게 되면 신축 설계의 계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다세대주택과 그 안쪽으로 해서 쓰리 룸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해서는 전세에 대한 실수자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것이 법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철거가 현재 지금 되어져 있고요. 이게 건축 허가를 좀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 이제 안에 주인세대 같은 경우는 잔여수가 많게 되면 방 4개도 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세대를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는 6m 도로가 위치했습니다. 또 바로 뒤편으로 해서는 약한 3m 도로가 위치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도로가 되어져 있는 물건이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통건물, 건물 모습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개발 사업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입지적인 요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통건물 어느 정도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지 가격적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본 물건의 가격은 약한 12억 4천인데요. 예상 임대가를 보시게 되면 약한 11억에 대출이 약한 3억 3천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금 자체가 약한 1억 천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투자 물건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오히려 뭐냐면 내가 주인세대에 살겠다고 해도 대출을 전세로 활용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오히려 실투자금 자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잡힌다는 것이 이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매매가는 약한 12억 4천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상 임대가를 약한 11억 정도를 예상한다고 한다면 월 수입을 약한 150만 원에서 약한 18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도 공실에 대한 염려 없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통건물이었고요. 전세와 월세 또 원하시는 대로 활용을 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역공역에서 도보약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수요층들도 주변의 직장인들의 수요도 충분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들로 인한 앞으로의 미래가치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고 중공 완료되기 전에 미리 그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네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광주광역시입니다. 이제 광주광역시에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대대광, 그래서 현재도 크게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주지역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일반 산업단지하고 현재 지금 만들어지는 빅그랜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가 상당히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오피스텔이라는 수요층들이 상당히 조금 튼튼해지고 있다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거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인 거리 자체는 약 40m 정도 거리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지하철과 딱 붙어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귀모 자체가 지하 2층에 지상 1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체가 약 251개 호실로 좀 꾸며져 있습니다. 준공은 2016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이게 1개 호실을 가져온 게 아니라 10개 호실을 하나하나 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0개 호실에 대한 평균 매매가 즉 한 객실당 가격 자체가 약한 8,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 약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 드립니다. 2016년 3월에 준공된 물건이고요. 광주광역시 이쪽에 좀 입지가 어떤지 좀 궁금해지네요. 입지와 함께 호재 부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1호선 광주, 1호선 운천역에서 도보 약한 1,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청이 위치했고요. 또 광주세무소, 또 중간에 5.18기념공원이 위치했습니다. 광주에서 5.18기념공원은 상당히 좀 성역과 같은 그런 존재 지역이죠. 거기 주변 지역으로 해서는 또 상권이 워낙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을 이용하는 임차인들에게 맞는, 상당히 좀 맞는 니즈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방송국이라든가 5.18기념문화센터라든가 대형마트, 또 주변 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질비해 있죠. 그래서 먹자산권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또 운천역과도 가장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혈층 상당히 좀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광주광역시에도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증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그 본 물건이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구라든가 이 남구 쪽을 보게 되면 1인 가구 비율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현재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30%대 정도에 좀 진입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직장인들의 어떤 수혈층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광주광역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동구 쪽, 특히 이 동구 쪽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에 대한 증가 추이가 거의 한 40%대에 가깝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증가 추이가 많다는 것은 주변에 직장인 수혈층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주거인구 대비 직장인구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본 물건주의 주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호색거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운천역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이 광주 1호선 라인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 광주 1호선 라인과 광주 2호선 라인이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1단계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에 착공을 좀 진행을 했고요. 이 광주의 좀 약간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지하철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물건주 쪽 주변 지역, 또 하나는 주변 지역 자체가 이 먹자산권, 임차인들에게 필요한 니즈를 충분히 반영하는 운청력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월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 또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산단, 이 산단이 크게 활성화가 된다면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뭐 역세권인 거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주변에 산책로까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요즘엔 뭐 숲세권부터 시작해서 이 산책로,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죠. 또 그 부분이 요새 또 트렌드로 또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 편의시설까지 주변에 직장인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조건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개발 호재도 다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건물 특징과 함께 또 가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4차선 대래변에 위치했다는 것이고요. 이 대래변 쪽으로 해서 이 밑에 라인 쪽이 바로 온천역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오피스텔 자체가 이게 좁게 만들어지지 않고 넓게 넓게 크게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기술사 형태로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어떤 옵션 자체는 상당히 좀 크게 제공을 했고요. 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은 주차 대수를 현재 좀 집어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주차 대수가 약 150대 정도가 되는데요. 이 본 물건지는 약 230대 정도의 주차 대수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본 물건은 주변 지역을 본 겁니다. 이렇게 주변 지역이 상권과 상당히 많이 밀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전률이 상당히 좀 강하죠. 또 임차인들이 한 번 임차를 하게 되면 2, 3년 정도 꾸준하게 임차를 하는 그런 경향을 좀 모이고 있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 시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 물건지 같은 경우가 매가 자체가 약한 8,300만 원입니다. 또 주변 지역에 분양을 하고 있거나 분양된 오피스텔을 보게 되면 거의 1억 대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1억 대 수준이 높은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매가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보다 월세를 약간 덜 받아도 월세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가격을 좀 분석을 한다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0개 호실을 하나로 묶어서 매매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개 호실당 약한 8,3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현재 지금 예상 임대가라고 하지만 현재 전체적으로 10개 호실에 대한 어떤 전세와 보증금이 약한 2억 4,400만 원이 현재 좀 들어가 있고요. 현재 월세가 나오는 것이 약한 210만 원이 현재 월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과 어떤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10개 호실을 가져가는데 1억 3,6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주변 지역에는 광주의 주변 지역, 즉 광주 같은 경우는 1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산업단지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거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만드는 적정한 시기가 또 보장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실 것 같아요. 또 직접 이사님 만나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꼭 참석해보시길 바랄게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고요. 부동산 대책 요점 정리와 부동산 시장 전망, 또 부동산 정책 흐름과 함께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테크 방법까지 모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7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요.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삼원타워 3층으로 찾아가시면 이사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간단하게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의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대책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세율이 대폭 인상이 됐죠.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3.2%에서 6%로 상향이 됐고요.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의 양도 세율도 40%에서 70%까지로 올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사전 청약 물량을 3만 가구까지 확대하면서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요. 또 이와 함께 임대차 3법을 이달 중에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 부동산 대책들이 발표되다 보니까 아, 요즘 부동산 시장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려우실 때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문의전화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알토마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